오늘은 두번째 박자에서 시작하는 음악의 예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박자에서 시작하는 음악의 예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세박자 음악의 두번째 박자에서 시작되는 음악에 대해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박개혈 음악에서 두번째 박자에서 음악이 시작되는 예비에 대해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래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반복해서 연습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병풍이었습니다. 네박자 음악에서 두번째 박자에 시작되는 지휘에 대해서 반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입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are my sunshine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are my sunshine You are my sunshine Then I will be bouncing You are my sunshine You gotta kiss 여섯 박수 일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호흡과 함께 두 번째 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노래와 함께 보겠습니다. 노래와 함께 보겠습니다. 노래와 함께 보겠습니다. 노래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글TV 지휘 배우고 합시다의 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박, 네 박, 여섯 박의 음악에서 두 번째 박자에 시작하는 지휘 예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구글TV 지휘 배우고 합시다의 차로니였습니다. 안녕! 안녕!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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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